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참 제 스스로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에서 여러분들 교육을 받고 공부를 마친 이후에 한 30년 이상 정도 활동을 했지만 어떻게 한국 사회가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자기는 잘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이대로 쭉 가면은 앞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다 순해요. 대통령께서도 당선인들 일부를 불러가 여러분들 만찬하는 자리에서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본인 재임 하에 치루졌던 네 분의 공직선거가 모두 다 선거 사기로 점철됐습니다. 불구하고 밥이 넘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고 또 엊그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그런 절 행사에 대통령께서 참여하셨는데 거기에 이런 사진 찍힌 정치인들 보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천명덕스럽게 그냥 다들 넘어가고 이런 걸 보게 되면 참 어이가 없는 수준 정도가 아니고 제가 웃지 않고서는 그렇게 참 이런 상황을 면하기야 힘들 정도로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저렇게 도덕적으로 무감각할까 그리고 도덕적 무감각이나 이런 표현을 또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간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무대보일까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양심이 없을까 그리고 이런 상태로 여러분들 선거가 국민의 손을 떠나가지고 완전히 일부 정치 세력과 야합한 사람들이 해가지고 그냥 선거 데이터를 그냥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쭉쭉 뽑아내는 그냥 떡가래처럼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그 시대가 한국인들에게 어떤 그런 고초를 가져다 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 여러분들 그냥 앞면 딱 여러분들 뭐죠 그냥 몰수하고 그렇게 외면하는 걸 보게 되면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도 참 대책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걸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활보하는 직급 고화를 막론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참 딱하기도 하고 뭐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죠 지식인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제 한 4년 넘게 이 문제를 다루어왔지 않습니까 오늘이 5월 17일이니까 4.15 총선 바로 끝나자마자 이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4년 이상을 해봤는데 뭐 지금 4년 전과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부정선거가 어떻게 저질러졌는지를 다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께서는 그냥 기계적으로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매일매일 여러분들 지금 쏟아내고 있는 실정 분석을 통한 4월 10일 총선은 거의 한국 공직선거의 대미를 장식할 정도로 더 이상 밝힐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낱낱이 밝힌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세 장당 한 장 사전투표에서 오시는 분 네 사람당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지 않습니까 헛수를 만들어내죠 예를 들면 서울시 종로구 청운 효자동 같으면 사전투표소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투표소에 네 사람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를 더해가지고 네 사람 간격으로 헛수 투표소에 오지 않은 유령 사전투표자 수가 헛수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이 청운 효자동 사전투표소에 오셨으면 4번은 유령 사전투표자를 만들고 5번 6번 7번이 사전투표소에 오셨으면 8번을 만들고 그럼 그걸 여러분들 초등학교 5학년에 여러분들 등차수율로 하게 되면은 40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4 4 플러스 4 8 8 플러스 4 12 12 플러스 4 16 16 플러스 4 20 그렇게 규칙이 쫙 찾아지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헛수로 만든 숫자들을 조작값인 4로 나누게 되면 모두 다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값에 제로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차수율를 찾아낸 것만 하더라도 그냥 선거 데이터에서 규칙이 발견됐기 때문에 사전투표 투표자 수를 조작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4박 5일 사이에 그것에 맞게끔 위조투표제를 투입하고 그다음 개표일의 전산 프로그램에 따라가지고 확보된 사전투표자 전부가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지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뭐 다 이제 알려졌지 않습니까 130만 표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오늘도 한 번 더 여러분들 설명드리겠지만 비례대표 조작의 원칙은 지역구만큼 한다 지역구에 100표를 투입했으면 비례대표에서도 100표를 투입하는데 비례대표의 100표는 한 곳에 가지 않고 조국개혁당에 70%를 주고 더불어민주당에 30%를 주는 그런 식으로 배분한 것이 숫자로 다 이렇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 숫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발표된 공식적인 선거대위다 그게 다 확인이 된 거죠 이게 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범죄가 발생한 것이고 그 범죄가 10년 동안 계속되어 온 것이고 이제 앞으로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런 범죄 행위가 계속될 거 아닙니까 그래도 대한민국의 모모한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다물고 못 본 것처럼 안 들은 것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시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댓글에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공박사님 자꾸 웃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내가 웃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냥 정신줄을 놓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든 굳은 의미에서든 간에 정말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선악관이나 정의관을 미뤄보게 되면 도저히 여러분들 양심상 저는 잠을 자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지금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대통령만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이 조선 중앙 동화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직선거에서 선거마다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 뜻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선거하니까 딱 낙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는데 그거를 눈을 보니 뜨고 뭡니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앞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니까 제가 뭐 이제 과거에는 좀 열도 내고 했겠지만 정말 대단한 시대고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변해버렸나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타락을 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이 안 될까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나라가 실질적으로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전혀 아무 일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여기 그냥 천명덕스럽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밥을 잘 먹고 다닌 걸 보면 그 참 기가 차는 거죠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시작하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노력은 또 한쪽에서 계속 이루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연금 국민연금을 이대로 두면 나라가 망한다 뭐 뻔하지 않습니까 돈은 적게 내고 소득대체율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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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